안녕하세요. 김성공 의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바로 제한, 권유, 요청 부분에서의 한 표현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암기를 해야 될 표현이 많아요, 여러분. 뭐, 뭐 하는 게 어때요? 라는 표현은 어떤 것입니까? How about, what about, 그 다음에 Why don't you, why don't we, why don't I 이런 것들도 이제 관용 표현으로 있고 또 제가 뭐 해드릴까요? 라고 할 때 Would you like me to 동사? 아니면 Would you be interested in ing? 이런 것들도 뭐 하실래요? 이렇게 할 때 Would you be interested in joining us for coffee? 하면 커피 같이 드실래요? 이런 표현들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상대방한테 제안하는 게 Let's, 뭐 하자. 아니면 요청할 때 Can you? 이런 것들 있죠. Can you?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자, 한번 일단 들어보는데 여러분, how나 what으로 시작하는 게 모두 의문사 의문문은 아닌 걸 알고 계시죠?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How about이나 what about은 뭐 많은 게 어때? 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스나 노로도 정답이 가능합니다. 의문사 의문문은 예스나 노로 대답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덩어리로 좀 들으셔야 됩니다. 덩어리로. How 듣고 what 듣는 게 아니라 덩어리로. 그럼 연습을 좀 해볼게요.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 하나 드릴게요. 갑니다. 자, 정답은 A가 정답이죠. 자, 보십시오. 자, 여기서는 여기까지 정도는 덩어리로 좀 들을 수 있어야 되겠네요. How about sending 이렇게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How about sending another invoice? 자, invoice는 여러분 청구서라는 뜻이 있죠. 근데 another이니까 하나 보냈나 보죠? 보냈는데 하나 더겠죠. 또 다른 거니까 하나 더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How about sending another invoice to Jefferson? 그렇죠. Jefferson에게 하나 더 보내는 게 어떻겠어요? How about sending another invoice to Jefferson? 자, yes, that's a good idea. 이렇게 해도 되고 yes를 생략하고 그냥 바로 A That's a good idea. 이렇게, that's a good idea. 근데 예스나 노로 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How about이나 what about은 예스나 노로 답할 수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That's a good idea. That's a good idea. 나머지는 안 되죠. B Really? I thought you knew it. 네가 알고 있었다 생각했는데 그치? Really? I thought you knew it. 자, 그 다음에 C번은 여러분 이 발음, 액센트 조심해야 될게요. 이게 택배잖아요. 택배. 택배로인데, 택배는 액센트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읽을 때 Career 이렇게 읽거든요. Career. 그럼 뭔가 생각나지 않아요? 직업 경력? 그거는 액센트가 뒤에 있어요. 뒤에. 뒤에 있어요. 그래서 Career 이렇게 읽고요. Career. Career. 조심해야 됩니다. Career Fair. 취업 박람회. Career 하면 택배입니다. 들어보세요. By career. 이렇게 이게 택배죠. By career. 네, 택배로 이렇게. By career. 자, 정답은 A입니다. 질문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뭐 하는 게 어때요? 라고 할 때 How about, what about 전부 다 같은 말 그리고 예스 난 노로 답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기억. How about sending another invoice to Jefferson? 네, how about sending another invoice? How about sending another invoice to Jefferson?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how about, what about I인지 때로는 여러분 How about, what about 명사나 대명사 How about the one? 그거 어때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 때로는 뒤에 주어동사가 가끔 오기도 합니다. How about 주어동사 What about 주어동사 이런 것들도 아마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하는 게 어때요? 라는 제한 및 권유의 표현이지 의문사 어떻게 무엇이란 뜻이 아니라는 거 자, 두 번째 자, 세 가지 있어요. 당신이 뭐 하는 게 어때요? Why don't you 우리가 뭐 하는 게 어때요? Why don't we 내가 뭐 하는 게 어때요? Why don't I 요즘은 why don't I 이런 말 잘 나오는데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Why don't I call you 내가 너한테 전하는 게 어때요? Why don't I Why don't I 그죠? Why don't you Why don't I Why don't we How about, what about 이런 표현들은 다 Yes, no 대답이 가능하다 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한이나 권유를 하는 의문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단어 How, what 이것만 들으면은 실수하기 쉬우니까 How about sending 그죠? How about sending 이런 식으로 좀 덩어리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좀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How about sending What about sending Why don't you Why don't we 그 다음에 What don't I 이런 식으로 덩어리 표현으로 입으로 연습을 좀 해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부분은 바로 의문사 What이나 How로 시작했지만 Why 그 세 가지는 의문사 말고 덩어리 표현이 있어서 이 덩어리 표현은 뭐 하는 게 어때 라는 표현으로 Yes, no 대답이 가능하다 라는 사실을 하나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